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용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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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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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. burn. 아까네 오케이베다 시범 뭐 교체 RT 두번 이동을 해 어 그러면 다시 책이 올려 놓고 항상 이걸 유지해 이거를 제가 같은것 사가지고 세벡 때 배달이 이것이 한번 감어 아 아 아 파도 세번뜨려 들으십시오. 왜 내 쉬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맞죠 돼서 그런 버튼이 아니죠 이렇게 딱 꽂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야 좀 낚시 할 때 다시 끄내서 풀르고 어 오케이 일단 이렇게 쓰리고 가자 포인트로 가자 이제 포인토 포이토 대스 준비해 이제 준비 포인토 와아.. 장난아이다 그런가 봐 이야 잠깐만요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사랑하기 특별 apply 반영이랑 사랑하나요? 뭐라고?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최하한테 Easys Prin 가족끼리 하고 있네 빨리 와 좀 빨려 들어가 상고는 택시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짤라봐 진짜 죽겠어 오타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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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진이가 오타쿠가 아니었어 오타쿠아 난 아니지 너 외로웠냐 아니 지금 밤 너 외로웠냐 우리 노래가 좀 다니다본데 야 너는 오징어가 따먹었다 놀래미가 야 놀래미 놀래게 하지마 야 놀래미 놀래게 하지마 잠깐만 아... 일단 듣고 오는 거잖아 지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멘 우리들은 처음 보네 보기에 정말 민망해 야 크다 이거 지금 방금 잡는거야? 밀리터리? 주민으로 주로 잡는거야 밀리터리 아니 적당히나 조심해 놀래지 않고 이러면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뜯어먹어야지 뜯어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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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ca 뜯어먹 WAY 알겠습니다 몽통 그랬지 몽통 안먹는데 이게 다 이건거야? 이건.. 몽땅 넌 그냥 먹어라 몽통 잡기전에 안먹는다고 했어 저거로만 건드리지 야 족발도 갖고 와 족발도 좀 갖고 올게 빨리해라 족발 내가 갖고 올게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우리끼리 살면 진짜 아무것도 안할 것 같아 야 설거지해 그러면 내가 한 일주일 쌓여 있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야 이렇게 오다가 바다에 빠트리면 이거 쌍용 먹겠지? 아니야 어린 들어와서 꺼내가야 돼 어린 들어와서 꺼내가야지 어린 들어와서 꺼내가야지 어떻게 가야 돼? 차가운다 나의 고통이 차가운다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생겼을 때 너는 다 안에서 그치 그리고 나의 고통이 그 시각을 너의 고통이 내가 너의 고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